매끈한 몸매, 치명적이면서 강력한 FA-21 랩터는 스텔스 기술의 새 장을 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공중전의 양상을 바꾼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랩터가 가진 비감지성의 특징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시각, 음향, 열, 적외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이더다. 전파 감지라는 뜻을 가진 레이더는 그 초단파를 발신시켜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해낸다. 전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온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물체의 위치, 속도, 그리고 크기를 파악해낸다. 레이더의 감지될 확률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RCS, 즉 레이더의 다른 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다. RCS를 줄이는 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레이더가 되돌아가지 않고 굴조되도록 기체의 외관을 특수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 스텔스기의 외관은 평면이었다. 최근 것은 외형이 공면이다. 레이더 피감지율을 최소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체의 특수 재질을 입히는 것이다. 이런 재질은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대신 흡수하거나 가둔다. 이 레이더 흡수 재질의 구성물질인 렘은 군사기밀이다. 스텔스 기술은 FA-22 랩터에 와서 성년기에 달했다. 로키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플랫 앤 윈니의 합적으로 만들어진 이 비행기는 손길이가 18.8미터, 날개폭이 14.4미터다. 하지만 레이더에는 비둘기보다 작게 감지된다. 과거에는 이 정도가 되려면 공기역학적 기대치를 일부 포기해야 했다. 그 좋은 예가 레터의 혁신적인 선두인 F-117A이다. 그러나 FA-22는 은밀하면서도 빠르고 민첩하다. If you compare the FA-22 to a F-117A, you'll notice that ours are very smooth, curved shapes, and basically where that helps us is in the aerodynamic capabilities of the airplane. We are much more agile, much more capable than the F-117A, which is basically a series of flat plates, which greatly affects their aerodynamic agility capability. 플랜폼 쉐이핑이란, 주요 모서리들을 일정한 각도로 평행이 되게 맞추는 기체 설계 전략이다. 레이더 점퍼들의 방향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일명 산란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레터가 기존의 비행기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탁월한 비행장치와 통신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레터에는 이러한 장치들이 기체와 한 몸으로 통합되어 있다. 레터가 기존의 비행기의 비행기가 이렇게 진보된 스텔스 기술로 레토의 조종사들은 적에게 감추되지 않고도 적의 연공에서 치명적인 폭탄을 투하하고 무사히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기체에 직선이나 이은매가 있으면 레이더를 쉽게 반사하기 때문에 무기 저장실, 이착륙 바퀴, 출입문 등 레토에 있는 모든 문은 모서리가 톱니 모양이다. 레토의 조종실 덮개 또한 스텔스를 위해 설계됐다. 기존의 덮개는 레이더가 통과해서 조종실 내부와 조종사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기존의 스텔스기에서는 조종사의 시야를 최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레토에서는 3.3미터의 긴 덮개를 채용해서 조종사의 시야를 360도 확보할 수 있다. 레토에 있는 스텔스기술과 함께 슈퍼크루즈라는 진보된 추진 시스템이 있다. 중량 대비 추진력이 향상된 이 새로운 엔진을 통해 레토는 추가적인 재연소장치 없이 음소기 속도로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다. 과거 초기의 제트 전투기는 항공모함에서의 이륙이나 음소기 비행을 위해 급가속이 필요할 때 재연소장치를 사용했다. 슈퍼크루즈를 통해 레토는 어떤 제트기보다 빨리, 더 멀리,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다. 기존 항공기가 재연소장치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추량시간 15분이다. 하지만 레토는 슈퍼크루즈 모드를 거의 30분간 유지할 수 있다. 조종사들은 이곳 레토의 동지에서 F-22의 전투력을 맛볼 수 있다. 이 모의 조종실에서는 스텔스 기술의 이점을 체험할 수 있다. 레토의 정확한 레이더 신호는 급비다. 따라서 화면 상의 수치는 가상정보다. 우리의 전투력은 F-22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검은색의 노션의 시그니처 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전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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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력이다. 스위치를 올리자 감지 신호가 달라졌다. 스텔스 기능을 끄자 레이더 신호가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스텔스 모드에서의 레토는 적에게 감투되기 전에 적진 속에 침투해서 목표를 파괴하고 복귀할 수 있다. 설령 적전투기를 만나더라도 표정사는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죽일 수 있는 레토의 민첩성과 무기들이 의지할 수 있다. 스텔스 기술과 함께 슈퍼크루즈라는 진보된 추진 시스템이 있다. 중량 대비 추진력이 향상된 이 새로운 엔진을 통해 레토는 추가적인 재연소 장치 없이 음소기의 전투력이다. 전투기 속도로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다. 과거 초기의 제트 전투기는 항공모함에서의 이륙이나 음속 비행을 위해 급가속이 필요할 때 재연소 장치를 사용했다. 슈퍼크루즈를 통해 레토는 어떤 제트기보다 빨리, 더 멀리,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다. 슈퍼크루즈를 통해 레토는 어떤 제트기보다 빨리, 더 멀리,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다. 기존 항공기가 재연소 장치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출장시간 15분이다. 하지만 레토는 슈퍼크루즈 모드를 거의 30분간 유지할 수 있다. 슈퍼크루즈를 통해 수 있다는 기회를 바르누지에 대한 기회를 바르고 있습니다. 슈퍼크루즈는 슈퍼크루즈가 의문에 대한 유지한 효과가 되는 것이다. 슈퍼크루즈가 더 성장하기에 대한 무한한 비행할 수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슈퍼크루즈와 슈퍼크루즈의 그의 수사는 города 슈퍼크루즈와 경기입니다. 슈퍼크루즈와 슈퍼크루즈는 언제나 슈퍼크루즈는 보다, 기체에 직선이나 이은매가 있으면 레이더를 쉽게 반사하기 때문에 무기 저장실, 이착륙 바퀴, 출입문 등 랩터에 있는 모든 문은 모서리가 톱니 모양이다. 랩터의 조종실 덮개 또한 스텔스를 위해 설계됐다. 기존의 덮개는 레이더가 통과해서 조종실 내부와 조종사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기존의 스텔스기에서는 조종사의 시야를 최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랩터에서는 3.3미터의 긴 덮개를 채용해서 조종사의 시야를 360도 확보할 수 있다. 랩터의 긴 덮개는 것은 외형의 공면이다. 레이더 피감지율을 최소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체의 특수 재질을 입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질은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대신 흡수하거나 가둔다 이 레이더 흡수 재질의 구속물질인 렘은 군사기밀이다 스텔스 기술은 FA-22 랩터에 와서 성년기에 달했다 로키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플랫 앤 윈니의 합적으로 만들어진 이 비행기는 총 길이가 18.8m, 날개폭이 14.4m다 하지만 레이더에는 비둘기보다 작게 감지된다 과거에는 이 정도가 되려면 공기역학적 기대치를 일부 포기해야 했다 그 좋은 예가 레이더의 혁신적인 선두인 F-117A이다 그러나 FA-22는 은밀하면서도 빠르고 민첩하다 If you compare the F-22 to a F-117A, you'll notice ours is very smooth curve shapes and basically where that helps us is the aerodynamic capabilities of the airplane We are much more agile, much more capable than the F-117A which is basically a series of flat plates which greatly affects their aerodynamic agility capability 플랜폼 쉐이핑이란 주요 모서리들을 일정한 각도로 평행이되게 맞추는 기체 설계 전략이다. 레이더 전파들의 방향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일명 산란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레이더가 기존의 비행기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탁월한 비행장치와 통신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레이더에는 이러한 장치들이 기체와 한 몸으로 포합되어 있다. 레이더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 장비들이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레이더 전파들은 안쪽으로 보니, 다른 장비가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다른 장비가 있는 장비가 있는 장비가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된 스텔스 기술로 레토의 조종사들은 적에게 감추되지 않고도 적의 연공에서 치명적인 폭탄을 투하하고 무사히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매끈한 몸매, 치명적이면서 강력한 FA-21 레토는 스텔스 기술의 새 장을 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공중전의 양상을 바꾼 혁신적인 개념이다. 레토가 가진 비감지성의 특징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시간, 음향, 열, 적외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이더다. 전파 감지라는 뜻을 가진 레이더는 그 초단파를 발신시켜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해낸다. 점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온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물체의 위치, 속도, 그리고 크기를 파악해낸다. 레이더의 감지될 확률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RCS, 즉 레이더의 단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다. RCS를 줄이는 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레이더가 되돌아가지 않고 굴조되도록 기체의 외관을 특수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 스텔스기의 외관은 평면이었다.